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지구인 문자로 책이라는 놀라운 물건을 만들고 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지구인들은 바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책방은 그런 지구인들을 연구하면서 지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골라주는 책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독서 퀴즈가 진행되고요 정답자분들께는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책방 도나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독서 퀴즈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우주에 장식할 행성이 될 책은 바로 빌런이 주인공인 책 디즈니의 악당들입니다 디즈니 동화에는 보통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아름다운 공주님은 악당에게 핍박 받는데 이때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악당을 무찌르고 공주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악당은 처음부터 악했던 걸까요? 그들은 어쩌다 빌런이 된 걸까요? 왜 모든 왕자님은 공주님을 구해 줄까요? 오늘은 그런 빌런들의 입장에서 디즈니 동화를 재조명한 책 디즈니의 악당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외모에 대한 집착도 모자라 매일같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거울에게 확인받아야만 했던 여자 누군지 아시죠?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에 등장하는 백설공주의 새엄마 사악한 여왕입니다 이 매일 자신의 외모 순위를 체크하던 여왕은 어느 날 거울이 자신보다 백설공주가 예쁘다고 말하자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독이 든 사과를 만들고 불쌍한 할머니로 위장해 백설공주를 찾아가죠 그리고 사과를 먹입니다 여기서 전을 궁금했어요 단순히 자기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밑도 끝도 없이 없앤다고? 여왕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과거가 있습니다 불우했던 유년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폭행, 보호받지 못한 가족이 있었던 거죠 디즈니의 악당들 1편, 사악한 여왕은 바로 그런 여왕의 과거와 그녀가 빌런으로 흑화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런은 없다, 우리가 그 빌런을 만든 것이다 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동화에 꼭 등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당으로부터 공주님을 구하고 결혼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왕자님 말레피센트의 저주에 걸려 16살 생일이 되던 날 물레에 찔려 영원히 잠든 오로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오로라의 잠을 깨우는 것도 바로 왕자님입니다 오로라는 이야기 내내 누워서 잠만 자고 말레피센트와 피 터지게 싸우고 키스로 그녀를 깨우는 건 바로 왕자님인 거죠 디즈니의 악당들 4편, 말레피센트의 주인공 말레피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든 동화 속 공주는 왕자가 구해야 하는 거야? 공주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이죠 디즈니의 악당들 속 빌런들의 이야기가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빌런 언니들이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던 이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빌런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이고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공주들보다도 도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빌런 언니들이 훨씬 매력적이네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비록 마녀로 치부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여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악당 언니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행복한 삶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 속 모피코트에 비친 크루엘라는 사실 엄마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인어공주에서 무시무시한 촉수를 지닌 바다 마녀로 등장한 우르슬라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녀가 되었고요 라푼젤 속 가짜 엄마는 언니들을 지키려다 마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레피센트는 친구와 선생님들의 배신에 충격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욱 뾰족해지고요 자 과연 선과 악의 경계가 있을까요? 긴 인생의 단편만 잘라서 보고 그 사람은 빌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읽다 보면 빌런들을 응원하게 되는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이야기 센 언니들의 반란을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유튜브 책방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디즈니 센 언니들의 걸크러쉬한 모습이 담긴 디즈니 빌런 퍼즐입니다 300피스 퍼즐인데요 저도 이거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출시된 거라서 따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귀한 퍼즐입니다 이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게 돼서 진짜 기쁜데요 퀴즈 정답자 분께 추첨을 통해서 디즈니의 악당들 퍼즐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퀴즈 풀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계에 등장했던 빌런의 이름인데요 달마시안들을 훔쳐서 모피코트를 만들려고 했던 악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그녀의 이름을 딴 영화가 개봉을 했죠 엠마 스톤이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아주 미친 연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쯤되면 힌트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시고 계시죠? 자 퀴즈 신청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게시글에 정답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퀴즈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자 정답자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디즈니 빌런 퍼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른들을 위한 재밌는 소설이다 김미경 TV 김미경 대표님이 이 디즈니의 악당들을 직접 읽고 추천하시면서 한 말씀입니다 읽고 나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빌런들의 이야기를 담은 디즈니의 악당들 올해 단 한 권의 소설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어디에 도웁고 세상 어디에 나아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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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